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사대의무 중 하나죠.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성숙한 납세 문화의 앞장서는 마포구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 부상 소유자는 12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과세되며 이 기간 중 취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 계산돼 과세됩니다. 납세 대상자는 9개 금융기관 전용 계좌 활용 납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한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